이게 안개 분산 에어 파우더예요. 에어 볼륨 캡슐이 팡팡팡팡 터지면서 볼륨을 뽕긋하게 살려줄 텐데 입자가 굉장히 곱죠. 굉장히 곱게 뭔가 안개처럼 뭐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파우더 타입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옷이나 머리에 올라왔을 때 하얗게 있는 파우더가 아니라 투명하게 캡슐이 팡팡팡팡 터지면서 머리 손질하실 때 이렇게 다 투명하게 안쪽에 에어 캡슐 안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 영양성분, 에센스 성분, 볼륨 성분이 팡팡 터지면서 머리는 딱 픽스를 해주고요. 볼륨을 그대로 방방하게 살려주고 대신에 뭐 하나 보이지 않게 이게 바로 일반 캡슐이 아니라 에어 캡슐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볼륨이 세우는 건 쉬워요. 근데 금방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스물다섯 시간이면 거의 스물 네 시간을 지나서 하루를 아예 지난 시간 이 캡슐이 터지면서 이물감 난지 않게 뽀송하게 뻥긋하게 살려주는데 이 뿌리부터 잡아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쓰던 왁스나 아니면 여러분이 쓰던 스프리나 헤어 미스나 이런 개념이 아예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뿌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발에 있는 볼륨만 얘가 아주 가볍게 구름처럼 방방하게 세워주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파도 파우더 제형이라서요. 여기 보시면 남자분들 피지도 많고 금방 오일리해진 것 같이 달라붙잖아요. 원래 파만하려하던 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보세요 팡팡팡팡팡팡팡팡uteur 뿌렸어요. 이렇게 뿌려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쓱 비벼주시면 돼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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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nris otot tiny Hot Elemaspd 특별한 게 없이요. 그냥 쓱쓱 쓱 쓱쓱. 지금 손에 힘도 안 줬거든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바짝 살아나요? 맞아요 바짝 힘있게 살아나요 이렇게 살아나고요 뒤에도 이렇게 너무 납작하잖아요 여기도 그냥 안쪽에다가요 팡팡팡 뿌려주시고 이렇게 쓱쓱 비벼주시면 돼요 비벼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잘 살아나죠 세상에 그리고 굉장히 산뜻한 끈적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서 S 전문가의 브러시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빛을 한번 쓱 해주셔도 미용신이 사용한 볼륨 브러시거든요 S 이런 것도 이렇게 해주시면 나 안 믿어져요 옆에서 보는데 빵긋 어제 날씨가 흐렸는데 해가 빵긋은 거 같죠 이렇게 볼륨감 보세요 이렇게 두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안 믿어져요 옆에서 봐도 방금 전에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이렇게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운펌 하시는 남성분들도 있어요 머리가 하도 뻣뻣하고 뻗치는 우리 남성분들 그러면서 정수리 그냥 납작한 분들 정수리부터 앞머리까지 그냥 살릴 땐 다 살리고 이렇게 볼륨 있게 가을철에 새로 맞춘 양복 수트도 이런 머리에야 품이 나지 않겠어요 이렇게 바람에 하늘하늘 움직이지만 이렇게 딱 잡혀있기 때문에 아니 이물감이 없어요 왜 우리 무스 같은 거 뿌리면 과자처럼 변하잖아요 스프레이가 딱딱해서 냄새나서 싫거나 아니면 에센스가 오일리해서 왁스나 그런 게 기름진 느낌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산뜻한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파노라노라의 힘이 살리는 것 같아요 뿌리부터 끝까지 뭔가 볼륨이 뻥긋하게 살아나면서 이게 열기구를 댄 것도 아니고 구루뽕을 만 것도 아니고 칙칙 뿌렸는데 비벼만 줬어요 그냥 가을바람 싱 하고 불어도요 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꺼지지 않아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볼륨이 살아있습니다 힘없이 처지는 모발이라든지 나는 머리가 좀 생머리인데 조금 곱슬기가 있으면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동안 막 뿌리파마 같은 거 하고 분홍색 찍찍이 같은 거 말고 있고 거기에 뜨거운 바람 쐬고 이런 분들 많으셨죠 사모님 같은 경우는 드라이를 했는 때도 볼륨이 밑이 막 꺼져서 드라이 한 지 30분 지나도 다 달라붙으신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볼륨 파우더를 하고서는 다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면 무엇보다 굉장히 쉽고요 볼륨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거울 안 보고 그냥 대충대충 분사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쓱쓱 비벼주시면 정말 이렇게 쏟아지는 머리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산뜻하게